그땐 난 어렸어 내 마음은 밤수가 되지 않는걸 우린 너무 약해서 조각조각조각 없어지는걸 그땐 난 어렸어 내 마음은 밤수가 되지 않는걸 우린 너무 약해서 조각조각조각 없어지는걸 미안하다 생각해 없어지면 그친걸 애써 봤자 그런걸 원하지도 없는걸 소문한다 생각해 없어지면 그친걸 모두가 다 그럴걸 슬퍼지도 않은걸 그땐 난 어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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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아는걸 사실 난 알았어 만나면 또 헤어져야 하는걸 어른 너머 엮여서 눈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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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보입니다. 오늘 유일하게 저만 연주를 나눠서 연주자분과 함께 하는데 그래서 갑자기 되게 어색한거에요. 노래 부른데 원래는 트로트 하면서 부른데 나도 뭔가를 연주를 해야될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이보라님과 피아노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. 또 다 앉아서 하셔가지고 전공연이 너무 안녕하세요 전공연이 너무 파워풀 하셔서 오늘 오시는 분들이 다 제가 인강진비도 그러시고 긴장금도 그러시고 어 괜찮겠다 내가 마지막에 메가리를 연주해서 메가리를 연주해서 괜찮겠다 항상 너무 제가 마지막에 그중에 딱 한 곡은 첫번째 EP였던 유리의 어... 해둘목을 가지고 왔어요 쭉 해버렸어요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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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옴대만 점점에 있네 너를 본다면 어... 아멘 아멘 나 너를 본다면 그때로 지날 거야 분명히 꿈은 내가 음 음 음 음 오늘 밤 기다리던 너를 만난 너를 만난 감사합니다. 음 첫 번째 곡은 제로 영이라는 작자 영이라는 곡이었고요 남은 곡은 여기서부터 꼽니다라는 두곡단자의 정규앨범에 수록되어있는 곡이었고요 다음 곡이 아까 말씀드렸던 유리이라는 곡인데요 음 모든 곡들이 다 이제 편곡이 사실은 전자음악 베이스 편곡을 많이 했었어서 피아노로 둘이서 하기에 어떤 편곡이 나오는지 좀 기대도 많이 됐었고 유리 같은 경우도 좀 편곡적으로 여러가지 여러가지 시도를 해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곡입니다 유리 택시 정국의 정국의 정국이 정국의 정국이 정국이 슬플 수 있는다 슬플 수 있는다 반짝이는 술을 마시고 이 꽃을 꺾을 수 있는다 절망을 절망이 사랑이라 할게 그게 너라고 할게 내일이 두렵지 않게 사람을 사랑이라 할게 뱅 또 다른 frequs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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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억이랑 짓이 아니까 집안에서 데울 수 있어 불에 먼저 아름다울 때 너는 나를 구해주면 돼 너는 나를 사랑하면 돼 너는 나를 사랑하면 돼 나쁜 마음 나쁘지 않은 마음 나쁜 마음 나쁘지 않은 마음 음 졸린 약을 먹었으니까 나눠지는 문자로 할게 꿈에 속아 하늘을 날다 너는 나를 잡아주면 돼 너는 나를 사랑하면 돼 너는 나를 사랑하면 돼 너는 나를 이해할 필요가 없고 그냥 나를 사랑하면 돼 너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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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를 사랑하면 돼 사랑이란 가슴 없다고 내가 말할 차례였는데 주도권을 가진 길 없는 어떤 생각보다 괜찮지 감사합니다 한 명의 나쁜 마음이고 왜 나쁜 마음은 나쁜 마음이라는 앨범의 정규 앨범입니다 타이틀곡입니다 마지막 곡 요즘 영상마저 이 곡으로 하는 것 같아요 해피엔딩인데 제목에 따라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 곡에 듣는 재미라고 한다면 마지막에 건반에서 화려하게 예쁘기 때문에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태까지 보일이었습니다 너무 잘 봐주시느라 정말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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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어려움을 느꼈네 사랑은 더 이상 기대되지 않아 우리를 여기에 두고 먼저 갈게 결말은 더 이상 궁금하지 않아 우리를 여기에 두고 먼저 갈게 사랑은 더 이상 기대되지 않아 우리를 여기에 두고 먼저 갈게 사랑은 더 이상 기대될 넌 너의 등을 보다가 나는 문득 초라한 어려움을 느꼈네 어려움을 느꼈네 감사합니다